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이번 2022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주간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조금 저렴한 제품들, 또 비싼 제품들 몇몇 가지 다뤘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전 영상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영상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RC20 레트로 칼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아주 자세하게 리뷰 영상 같은 걸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다가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전 영상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레트로한 칼라를 넣어주는 그런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파이한 질감이나 아니면 조금 빈티지한 질감, 아니면 테임머신을 돌린 듯한 느낌,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 카세스 테이프, 또는 바이닐 등등의 그런 효과들을 넣어줄 수 있고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이펙터예요. 그래서 로우파이한 질감 넣어준 이펙터 하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가격이 좀 많이 저렴했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정가가 올라가지고 셀 가격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얘네 XLN 오디오라는 회사가 가격 정책을 조금 올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얘네 회사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래서 플러그인 부티크 닷컴에서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텍스부터 있죠. 너무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이제 다 아시죠? 근데 또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적립금 주고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정에 로그인하시면 여기서 각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 회사들은 매달 무료 프로그램을 항상 껴주는데 이번에는 5개나 있어요. 이 중에 하나 고르라고 돼 있더라고요. 참고로 오디오렌즈라고 얼마 전에 무료배포 했던 거 이제 무료배포 끝났는데 아 나 그때 무료배포 못 받았다 하는 분들은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도 구입하면 받을 수 있고요. 레트로 칼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게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자세한 설명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디럭스 닷컴에 똑같이 들어왔고요. 레트로 칼라 여기 있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저렴하죠? 그런데 이제 얘네는 리워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고 적립금 주는 거 요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시 플러그인 부티크로 돌아왔고요. 이번에 추천드릴 제품은 어딕티브 드럼2입니다. 드럼 가상악기 중에 이지드러머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너무나도 유저가 많은 가상악기죠. 그런데 제품을 검색하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세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뭘 사야 돼? 하면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를 추천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요. 어딕티브 드럼2의 커스텀 컬렉션입니다. 이 커스텀 컬렉션은 뭐냐면 어딕티브 드럼에서 나온 제품 중 세 가지를 골라잡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세금 포함돼가지고 가격도 올라갔죠 조금. 그러면 밑에 설명을 들으면요. 여기 보시면 3개 AD 팩스 해가지고 3개의 드럼 이제 가상악기 몸통이 되는 팩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확장팩과 몸통의 개념이 없이 아무거나 먼저 구입하면 그게 곧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사고 그다음에 확장팩을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골라 3개 그냥 사면 돼요. 그 다음에 미디 팩도 3개 주고요. 미디 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상악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루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골라가지고 여기저기에 배치해가지고 수정 편집해가지고 뭐 자연스러운 연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개 킥 피스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줍니다. 뭐 스네어나 킥 드럼이나 아니면 뭐 저기 브라질리언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악기들이 몇몇 가지 피스별로 있는데요. 요거를 3개를 덮여줍니다. 그러니까 커스텀 컬렉션으로 사는 게 아무래도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고요. 어딕티브 드럼을 딱 사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장르에 특화된 거 이런 장르에 특화된 거 하나만 사려고 하면 고민될 거예요. 근데 3개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나는 2장르 나는 이런 스타일 3개를 골라 잡아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뭘 사야 될지 정말 고민이다. 이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오디오디럭스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디오디럭스로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어딕티브 드럼 2 가격이 84달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설명돼 있지만 3개 팩 그 다음에 3개 미디 팩 이건 그루브예요. 그러니까 미디 찍혀있는 뭐 그런 겁니다. 이건 3개 킷피스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시고 나중에 써보니까 몇몇 개가 더 필요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세일 때 또 추가 구입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가격적인 걸 봤을 때 가장 추천드리는 항목이 요 커스텀 컬렉션이어서 이번에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그럼 요거랑 똑같이 피아노 계열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네 플로그인 부티크로 다시 돌아왔고요. 어딕티브 키스 해가지고 트리오 번들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있습니다. 어딕티브 키스 그러니까 피아노 계열 음원의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골라 담을 수 있어요. 얘네는 총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세 가지예요. 여기 위에도 있죠. 일렉트릭 그랜드 마크1 EP죠. 모던 업라이트 업라이트 피아노 스튜디오 그랜드 그랜드 피아노 얘네들은 가공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음악에 좀 잘 묻게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날스럽거나 클래시컬한 피아노는 아니고 되게 팝적인 피아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오디럭스에도 이렇게 똑같이 트리오 번들이 있으니까 구입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고 예전에 큐베이스 세일 소식 때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베스트 서비스에 혹시 없나 해가지고 제 엑셀엔 오디오를 검색해봤거든요. 역시나 있어요. 그런데 더 쌉니다. 어딕티브 드럼스 2 커스텀 컬렉션 더 싸요. 70,700달러 그러니까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계속 구입하셨고 적립금이나 이런저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오디오디럭스를 계속 내가 썼다면 거기 구입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격이 일단 저렴하니까 난 여기가 좋아 그러면 여기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제품 구입 전에 베스트 서비스에서 얼마지? 그러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있으면 뭐 여기가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뭔가 구입하려고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딕티브 키스 트리오 번들도 똑같이 있어요.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저렴하면 최고야 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조톱의 홀리데이 번들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번 블랙프라이드에서 아이조톱에서 여러가지 세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별로 추천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 할인되는 세일폭이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을 팍 깎을 수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일폭이 평소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할 필요가 없죠. 얘네들이 블랙프라이드가 아니어도 그냥 맨날 세일을 자주 해요. 그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 홀리데이 번들이라고 하는 것만 약간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 가격은 지금 이제 53.9라고 되어있고요. 실제 49달러 그러니까 50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금 포함된 거죠. 네 밑에 이제 어떤 제품이 포함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오존 엘레먼츠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존 10 엘레먼츠죠.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요. 나온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링 할 때 많이 쓰는 제품이죠. 이미 뭐 유명해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뉴트론인데요. 뉴트론은 생각보다 좀 덜 알려져 있어요. 약간 디지털 채널 스티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살짝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채널 스트립 하면 하드웨어를 복각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디지털로 얘네 기술력이 이제 담겨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펙터들이 하나에 담겨있는 디지털 채널 스트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전이 이제 뉴트론 4예요. 그래서 이 엘레먼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렌즈 얼마 전에 무료배포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씨 나 무료배포 못 받았네. 아 근데 이것만 돈 주고 사기에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이번 번들로 구입하는 게 조금 덜 기분 나쁘겠죠. 이것만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위에 보시면은 뭔가 사면은 이제 5개 중에 하나 무료로 껴준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오디오렌즈가 껴있어요. 그리고 하나 살 때마다 계속 주니까 뭔가 살 게 여러 개다 그러면은 한 번에 다 묶어서 사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따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디오렌즈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 나는 이거 번들 살 건데 그러면 여기서 오디오렌즈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다른 거 받으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오디오렌즈에 대한 설명은 이전 무료배포 소식 영상에 잠깐 설명해놨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은 대충 어떤 프로그램이구나 이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보시고요. 네 다음은 인사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분석 툴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라우드니스나 펜이나 뭐 여러 가지 스펙트로그램 등등 뭐 믹싱이나 마스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운드 분석 툴 같은 거 애널라이저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런 용도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껴있고요. 버전으로는 인사이트2입니다. 여기 설명 읽어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다 이제 보시면은 스트라투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제품은 사실 저도 좀 낯설어요. 뭐 리얼리스틱 서라운드 리버브 같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체험해보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듯 하지만 포스트 프로젝션이나 여러 상황에서 서라운드 리버브나 뭐 서라운드 작업할 때 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까지 지금 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를 묶어가지고 홀리데이 번들이라고 해가지고 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비추천인데 요거는 하나하나 사더라도 최저가로 세일할 때 20달러, 30달러 이 정도로 사야 되는데 그걸 5개를 묶어가지고 이 가격에 준다고 하니까 나름 괜찮은 그런 딜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요거 똑같이 오디오디럭스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디오디럭스.com 들어왔고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 번들이라고 해서 49달러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플러그인 부티크 아니면 오디오디럭스 여기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해서 베스트 서비스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홀리데이 번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에서 검색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링크들은 다 달아놓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기 애매하신 분들은 그 링크 통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드럼으로 유명한 툰트랙 회사의 세일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툰트랙 회사로 들어왔고요. 툰트랙 회사 세일들은 그렇게 엄청 추천할 만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필요로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세일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일단 마지막으로 뭔가 그 깍두기처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네는 특이하게도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주간동안 하루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더 특가 세일을 하나씩 노출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데이까지 해가지고 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볼게요. 맨 밑에 튜스데이라고 돼 있죠. 화요일에 공개한 거예요. 이지믹스라고 돼 있는데 이지믹스라고 하는 거는 믹스를 좀 쉽게 해주는 그런 플러그인 이펙터 같은 건데 믹스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몰라도 믹스를 정식으로 익히고 연습하고 배우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건 좀 비추천합니다. 패스할게요. 그리고 먼데이 특이하게 먼데이 그 위에 있어요. 여기가 조금 추천할 만한 게 있어요. 이지키스 그러니까 키보드 관련된 건데요. 업라이트 피아노랑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하프에서 하프와 피아노의 약간 혼종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게 확장팩 아닌가 오리지널 있어야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지드러머랑 다르게 이지키스는 이거 자체 하나하나가 다 오리지널이고 그냥 몸통이 됩니다. 그래서 몸통 오리지널을 사고 그다음 확장팩을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도 그냥 먼저 하나 사서 쓰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사서 쓰는 것들이 확장팩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라이트 피아노나 하이브리드 하프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일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하실만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미디팩들이에요. 뭐냐면 이지키에서 불러서 쓸 수 있는 자동 연주되는 미디 찍혀져 있는 그런 거예요. 피아노 연주가 조금 어렵다. 근데 조금 그럴싸한 피아노 연주를 그때그때 넣어야 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장르에 맞게 이런 세일 때 구입하셔서 쓰시면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위에 볼게요. 목요일이에요. 수요일은 또 위에 있더라고요. 이거 추천입니다. 근데 다만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상됩니다. 저는 유케이팝 옛날부터 찜해놨었는데 이번에 샀어요. 언젠가 이렇게 세일하겠지 그래서 언젠가 한번 걸려라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27유로. 이지드러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액션, 메탈머신, 유케이팝이 있고요. 슈페리어용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런데 저는 예전에 액션을 사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영화음악이나 영상음악 아니면 특이한 효과음들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진짜 특이합니다. 이거 샘플이나 관련 영상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 나 이지드러머 있는데 그러면 살만한 가격이 있고요. 메탈은 뭐 완전히 특화된 거니까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지만 유케이팝은 약간 시티팝이나 좀 인디팝 또 이런 데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서글서글하고 좀 퍼석퍼석한 그런 톤이 담겨 있어요. 브리팝 같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리지널을 꼭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니까요. 그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저렴하네 구입해놓고 안 돌아가던데 오리지널 없으면 못 돌려요. 이지드러머 오리지널을 2든 3든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위에는 이제 슈페리어 관련된 거 3개인데요. 슈페리어 드러머 3죠. 그런데 슈페리어 드러머에서는 슈페리어 드러머 확장패뿐만 아니라 이지드러머 확장패도 전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슈페리어 드러머에서는 이 6개를 다 돌릴 수 있어요. 이지드러머에서는 이 3가지밖에 못 돌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웬스데이 여기 있네요. 수요일. 이제 수요일에 뭘 공개했느냐? 그냥 이렇게 공개했어요. 이지베이스 이거 사면 확장팩 하나 추가로 줄게. 이지드러머 3 오리지널 사면 확장팩 추가로 줄게. 슈페리어 드러머 3 사면 확장팩 하나 추가로 줄게. 이렇게 공개했어요. 이거는 비용이 좀 세죠? 조금 아쉬워요. 오리지널 세일을 하든지 해야지 얘네는 오리지널 세일도 안 하고 정가에 사라고 그러고 그냥 확장팩 무료로 껴준다?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오리지널 세일할 때 있으니까 그때를 노리세요. 저도 좀 오래됐지만 오리지널 세일할 때 그때 샀어요. 오리지널을 어쨌든 세일할 때 일단 그거부터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확장팩 세일은 되게 자주 하거든요. 나중에 세일하면 사야지. 침해놨다가 오 저렴하게 내려왔네. 그러면 그때 확장팩 구입하시면 오리지널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골라서 구입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오리지널들은 세일을 안 해요. 이지드러머든 이지베이스든 뭐 슈페리어 드러미든 세일을 안 해요. 그냥 정가 주고 사야지 확장팩 하나 공짜로 준다는데 비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요게 공개됐는데요. 미디팩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드럼 찍을 때 여러분들 막 고생하시죠? 사람 느낌 나게 좀 찍고 싶은데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찍을 수 있을까? 뭐 이런데 그런 게 찍혀져 있는 그루브 팩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지드러머든 슈페리어 드럼이든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지키용이 있고 이지드러머용이 있고 이지 베이스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지드러머나 슈페리어 드럼용이죠?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구입하면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파워메탈이나 락스타일은 굉장히 잘 찍는데 R&B나 일렉트로는 내가 좀 약해. 그러면 뭐 이런 거 사서 쓰면 되고요. 반대로 힙합이나 R&B, 일렉트로는 내가 자신 있는데 락스타일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구입하시면 되겠죠. 서로 상호 보완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툰트랙 이 회사는 아까 깍두기라고 말씀드렸죠?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살펴보시고 필요 없다 그러면 다 패스해버리시고요. 나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아니면 관심 있는 게 있었는데 하신 분들은 이번 세일 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뭔가 궁금한 그런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관련 정보나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고 소리들도 찾아 들어보시고 하면서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구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 과정도 있으면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룩미디였습니다. 여러분께 bom. 룩미디ион입니다. 감사합니다.